안녕하세요. 유인 이예스탄입니다. 저는 해외에서는 에바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크리슈에는 가입해서 들어온 지가 없는데 이렇게 만나 뵙고 너무 반갑고 그리고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린 마음이에요. 제가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문화 콘텐츠를 제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클래식과 크로스오버에 대한 콘텐츠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여기서 훔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클래식은 제가 여기 오늘 분위기의 가을이기 때문에 코스모스라는 시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지나가는 바람에게 드리는 연가인데요. 바로 읽어주겠습니다. 나의 그대 바람이여 텅 빈 하늘 흐르는 강물을 따라 그대 내 곁을 지나실 때면 이 마음은 어찌해야 할까요? 허공에 젖은 그대 살결에 스치기만 해도 가슴이 탑니다. 그때처럼 그때처럼 또 그대로 가신다 옷걸음 열고 이 몸 향기 풀어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목에 칭칭 감아 놓았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날 풀지 말아요 가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